있잖아 조용히 해 아직 아무 말도 안 닥쳐 그래 영상 제목 보고 왔는데 뭐? 몰카? 포나마나 우리 둘밖에 없는데 니가 찍고 내가 속는 거겠지 그거 모를 줄 알아?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 저 뒤에 카메라는 뭐야? 보안 목적으로 하나 설치했어 그 밑에 녹음기는? 최근 작곡을 시작했는데 주변 소음에서 영감을 얻으려고 애초에 멤버가 둘밖에 없는데 몰카는 무슨 싸 같은 소리야 대체 누가 속겠니? 안 속일 건데? 뭐? 요즘 사람들은 몰카 컨텐츠를 볼 때 대본인 걸 알면서도 즐거워하는 걸 모르는구나 뭔 소리야? 짜고 치는 몰카 컨텐츠 누가 몰카 영상은 더 이상 사람을 속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사람들의 흥미를 이끌만한 소재를 정하고 그럴듯한 대본을 짜고 그 속에서 구독자들이 좋아할 만한 웃음 포인트도 캐치해내야 하는 어려운 컨텐츠야 즉 보는 사람의 즐거움이 1순위인 것이지 일반인 섭외부터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넌 몰카가 만만하니? 아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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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카 당해주면 되잖아 그럼 여기 이게 뭔데? 이 송표 두 개 중 하나는 핵불닭 소스가 들어가 있어 그걸 송편에 외쳐놔 진정해 분홍색에만 넣어놨으니까 흰색 송편을 먹고 매워하는 연기만 하면 돼 아 뭐야? 그럼 별거 없네 촬영 시작할게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핵불닭 소스 가만있어봐 이거 설마 나한테 주작하자고 한 거 자체가 몰카고 흰색 송편에 소스를 넣어놓은 거 아니야? 이 새끼가 하는 말을 믿어도 될까? 아니 애초에 주작일 거면은 둘 다 넣지 말고 연기만 하면 되지 왜 굳이 또 분홍색엔 넣어놨지?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게 너무 많아 그냥 여기서 안 한다고 해야겠어 아우 맵다 자 보시는 것처럼 돈의 눈이 멀어 평범한 송편을 먹고 매워하는 척 연기를 하는 거짓말쟁이를 보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因為nicas은 이맘ero 요즘 치유 …. … 우eta ... …. … … … … afa … … … … … …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